왜 그리 내게 차가운가요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였나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랬다면 미안합니다 그대는 내가 불쌍한가요 어떻게라도 그대 곁에 남아있고 싶은 게 내 맘이라면 알아줄래요 그랬다면 대답해줘요 그대가 숨겨놨던 아픈 상처들도 내게 옮겨주세요 지치지 않고 슬퍼 할 수 있게 난 좀 더 가까이 둬요 사실 난 지금 기다릴 만큼도 기다릴 순 있지만 왠지 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그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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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한 그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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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